자 교통통계 및 조사의 교통통계 나옵니다 자 교통통계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표본 크기를 결정하고 표본 수를 결정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알 경우와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모를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알 경우에 대해서 나오죠 일명 z분포 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표본 크기 또는 우리가 표본수라고 그러죠 표본수 결정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 t분포는 안하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 z분포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표본수 결정 일반적으로 어떤 계산값에 의거하지 않고 보통의 표본수는 최소 30개 이상 어떤 우리가 교통통계를 낼 때 표본수는 최소 30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30개 이상 계산 과정이 안 나오고 그냥 보통 최소 얼만큼 이상 해야 되느냐라면 30개 이상은 갖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z분포에 의해서 표본수를 뽑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z분포 z분포 같은 경우에 표본수는 n이 있고요 표본수는 이것보단 커야 된다 라고 해서 표준화변수 z에 그 다음에 이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2분의 알파 알파의 제곱에 그 다음에 곱하기 표준편차의 제곱 즉 분산이고요 자 그거를 뭘로 나눠서 표본오차의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는거죠 자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표준화 계수라고 보겠습니다 그냥 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그 다음에 이건 표본오차 표본오차 자 그 다음에 이건 표준편차 자 그리고 표준편차의 제곱은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는거고요 자 이렇게 보자 이거에요 보자 자 그럼 이런식으로 해서 이제 표본수를 뽑아내게 되는데 자 보통의 우리 자 z분포 이 표준화 계수는 얼마로 주어지냐면 1.96으로 주어져요 안 주어져도 1.96 이라고 보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건 핵심 문제 풀면서 바로 여러분들과 한번 볼게요 네 자 국도의 제한속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계획하고자 한다 주행자동차 속도의 표준편차는 즉 우리가 시그마 표준편차는 얼마 잡혔을때요 자 10kmph 10kmph로 잡혔고요 자 그 다음에 허용오차 엡실론이 플러스마스 2kmph 엡실론이 2kmph 터로 플러스마스 표본오차로 잡혀있게 됩니다 허용오차로 이때 필요한 표본수는 얼마냐 신뢰도 95%다 그 얘기가 뭐냐면 표준화 계수 1.96을 적용해라 라는거죠 자 이런 애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1.96의 제곱에 곱하기 뭐가 돼요 자 1.96의 제곱에 자 시그마 얼마 주어졌어요 10이죠 표준편차 10으로 주어지고 자 그리고 우리가 표준오차 2의 제곱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계산기에서 뚜둥여주면 96.04가 나올거에요 0.04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자 몇대 보통 표본수 계산보다는 크게 잡혀야 되기 때문에 보기에서 몇대를 잡아야 돼 100대의 표본을 잡아야 되는거죠 이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됐구요 자 그 다음에 교통조사를 할 때 유의사항이 바로 나오게 되죠 자 교통조사 계획 시 유의사항 조사 시 유의사항 자 교통조사 시 유의사항에 보면 1번 조사기간 지점수를 기초로 조사기획 수립한다 당연한 얘기고 2번하고 3번 자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은 조사를 할 때 효율적인 조사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거에요 그래서 24시간 교통량의 경우 대표적인 곳을 조사를 한다 그래서 24시간 1일 교통량이죠 24시간 교통량을 전수 뭐 여기저기 다 하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곳에서 진행한다 대표적인 곳에서 진행한다 곳에서 진행을 하구요 자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조사를 한다 기타의 경우 기타의 경우 요거는 출퇴근 시간 요거 출퇴근 시간 보면은 용량 나오니까 음 자 출퇴근 시간에만 조사한다 서비스율이 나오니까요 그죠 출퇴근 시간에만 조사를 한다 요게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야 효율적인 방법 효율적 방법 자 효율적 방법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자 효율성보다 정확성을 높이는 경우라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자 전수조사를 한다 자 전수조사는 다 하겠다는 얘기야 자 전수조사는 뭐다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문제를 보면 자 교통계획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요 교통문제 지역 50개소에 대한 교통조사 실시하려 한다 가장 효율적인 조사기획은 어떤 거냐 요거를 갖다 쓴 게 가장 효율적인 조사기획이지요 정답은 4번이죠 24시간 교통량은 대표적인 곳에서만 조사하고 나머지는 출퇴근 시간에만 조사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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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